사심을 갖지 말 것. 도는 관념이 아닌 실천으로서 단련할 것. 널리 여러 예능을 알 것. 자기 직능만이 아니고 넓고 많은 갖가지 직능의 도를 알 것. 합리적으로 사물의 이해와 특성을 분별할 줄 알 것. 모든 일에 관해 직관적 판단력을 기를 것.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는 본질을 감지할 것. 사소한 현상도 그것에 의해 보는 원인이 있으며 또는 생각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말 것. 힘이나 시간에도 한정이 있으므로 도움이 되지 않는 필요없은 일은 하지 말 것.